이거는 어떻게 타나 한번 보세요 흠 포탄 타고 여러분 제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흠 하아 흠 옆방 벌써 방종했어요? 흠 흠 흠 으으으ged 2차 2차 아니, 아 아니, 여러분 크시면 안 돼요, 1랩부터 아직 게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, 왜 이렇게 시애트 안 먹으죠? 흠흠 흠 흠 얼 이거는 어떻게 타나 한번 보세요 흠 폭탄 타고 도망가 아 한번 더 타고 전멸 쓰고 한번 더 타고 아니, 바텀이 죽었네? 그 사이에? 아니 흠 정글 망했죠 이거 뭐야 이거 흐흐흐 아니, 여기서 갱킹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온 거야? 오케이 우리 정도의 캐리 흠 흠 흠 흠 흠 응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누가 내 머리위에 그저기 좀 쫓아주겠냐? 음 어디가, 아 망했다 아니, 보였는데? 아니, 보였는데? 왜 6랩이야 나 5랩인데 한참을 1랩 4랩 2랩 2랩 3랩 2랩 좋아 호응 좋아 호응 좋아 띵 하지마라 하하 하하 아니 전면 아니 흠 한 대 더 아 센스가 없네 아 범치 몇마리 버린거야 흠 아 흠 흠 탈락 아, 보내줘, 아니, 오, 갔네? 왜 이렇게 비싸, 이거 가자 잠깐만 이거, 왜 둘 다 탔어, 아니 큰일 났다 이거, 퇴퍼데? 버려 그냥, 에이, 바보들 진짜, 아이 저걸 둘 다 타면 어떡해 아 아니, 게임이 져있네? 가고싶지 않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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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조이인데 아무 일 없네 게이득 이겼는데? 누구는?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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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호박 아 통과한 거였어? 이게 뭐야 오 죽겠는데? 까비해 아니 우리팀 뭐해 지금 4명?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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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흠흠 오 안 왔다 하나? 오 잠깐만 이거 쫓아가면 괜찮네 금호가 안 왔네 왔네 아니 바보들이야 진짜 앨리스 다보였는데 거기 흠 흠 신고 많은 척하네 치면 안 되겠다 흠흠 음 잠깐만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 왓다리 갓다리인데? 하지마라 아프다 넣어줄래? 살려줬잖아 다 맞고 먹어주네? 사용설명서가 없고 난 봐 본 것이 별로 없지만 지금 이야기는 마음에 들지도 모르니 흠 흠 왜 안담냐 쟤는 큰일 났다 난 무조건 들어가시고 하나 잡고 규모 형님 규모 형님 잡으시고 아니 아니 이거 규모 규모 잡았으면 잡았는데 트리스탄 앞점프에서 다 여기서 쫄어가지고 두명 이 두명 뒤에서 쫄어가지고 샌이랑 궁없는 나란한테 쫄어가지고 지금 뒤에서 가만히 서있잖아요 설치 구멍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흐흐 좀 맞자 백팽, 백팽, 물음표가 아니야, 백팽이야 아니 다 맞고 먹어줘 쟤는 뭐야 얘 피 이럴 때 먹어주네 이거 아닌데 스택 가야겠다 이거 먹어줄거지 이거는? 아니 바로 빨리빨리 먹어주지 이걸 죽일 때까지, 어? 진짜 쩐다 바로 막았네 나이스 그냥 자고 있을 때 바로 먹어주면은 데미지 1도 한다고 빼는데 오케이 형 으흠흠 으흐흠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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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살려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니 켄츠 궁 없냐 괜찮아 이득이야 야 이러면 뭐더라 아니 그냥 싸우면 금호행님 그냥 잡아야지 여기서 아 그냥 잡아 짜증나 어 어서와 때리지 봐봐 뭐야 세상에 가슴 편안에 났다니 아 이거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이 장면 켄츠가 궁으로 낳는 장면 그래서 발음 못 가고 어 똑같은데 상황이 뭐였지? 이거 데자비인가? 오 좋아 야 다 잡아 이거 어디갔어 어? 진짜 어디갔지? 어? 진짜 어디갔지? 고수다 흠 흠 어 잠깐만 불편했네 좀 맞자 텄는데? 오우 고소 이걸 텄네 와아 강생이다 잡았네 괜찮아 잡았으면 됐지 뭐 잡았으면 됐어 야호! 나한테 꼬리가 있었잖아 흐흐흐흐 위대하다고 어? 아무리 봐도 역시 그렇지 아우 아우 아 손이 있네 아 뭐야 왁 왁 흠 흠 흠 흠 흠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써야 하거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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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ième 예 흠 흠 itte 으 흠 으 의 이즈 흠.. 이거 쉐니? 오케이, 게이득 봤다 게이득 봤고 흠 흠흠 혹시 여기 있나? 뒤에 죽지 말아 볼래? 잠깐만 아 조금 아쉽는데 아 뭔가 아쉽다 이거 게임 미즈 이거는 어 룬안 미쳤어 룬안 나래 뭐야 아니 2대4인데요? 여러분 2대4인데 2대4인데 아니 일로와 아 피가 없구나 오케이 아 Q가 왜 이상한 데로 나가냐고 이거 리듬 해봤네? 이거 리듬 해봤네? 일어 아 으흐 으흑 으흑 땡큐 나 좀 때려줘라 진짜 가자 안 뚫어도 돼 아 재미없어 게임 신났어 우리 팀 팀 빼는 거 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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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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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